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월 7일자 셀트리온 삼형제와 바이오즈는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두 번째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오즈 많이 관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컨텐츠로 방송한다 말씀드렸고 전일 방송 드렸고 이제 두 번째 방송인데요. 셀트리온 27만원대 강한 저항 오늘도 10살이 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방송들 해놨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짚어 나갑니다. 세부적인 분석들은 앞전 방송 지켜보시고요.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중요 맥점만 체크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은 24만원과 25만원대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현재 더 이상 하락으로는 진행되지 않고 20일과 60일 인근에 좁은 박스권 안에서 거의 2주 동안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간은 꾸준하게 오늘도 보면 기간 매수세가 잡혀있네요. 그러나 외국계 매도가 아직까지 쉽사리 매수로 전환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27만원이 강한 저항대이고 위에 120일과 60일 입형이 누르고 있는데 이제 단기적인 추세는 이렇게 보시면 돌파해냈고요. 자 이제 저점을 조금씩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점을 이렇게 높여 나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신규 매수로는 좀 적당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자 언제 매수를 해야 되냐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강하게 돌파에 의해 눌리목 주면 입형선들 다 밑에 깔아 놓을 겁니다. 그때 양봉 쓸 때 접근 신규 접근을 하시자. 자 가격을 더 주더라도 그렇게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식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28만6천원 여기 위로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잘 좀 체크하시자. 자 그 강하게 돌파하려면 외국인의 힘이 좀 더 필요하다. 기간 외국인 같이 매수하는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티리온 헬스도 마찬 비슷한 모습이죠. 자 21일과 60일 돌파해냈습니다. 셀티리온 헬스는. 자 오늘 외국계 창구에서 약간 매수세도 잡히고 있네요. 자 최근에 기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자 서서히 이제 퐁당퐁당하면서 매수세 조금 잡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동이 셀티리온과 마찬가지로 위에 입형선 저항 10만6천원 권대 그리고 11만원대 강한 저항 예상되니까 상승하고 눌리고 왔다갔다 좀 더하고 이것도 입형선 다 정별로 다 돌려놓을 때까지는 좀 기다리자. 자 그러나 이렇게 보시면 단기 추세는 돌려냈고 자 이렇게 저점을 어느정도 확보해 나가면서 아 지금 조정 중이니까 자 강한 상승세 나오고 난 이후에 눌림목 주고 입형선 다 돌려낼 때까지는 좀 더 기다리자. 이렇게 분석하겠고요. 자 그에 비하면 셀티리온 제약은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자 입형선들 다 밑에 깔아놓고 살만한 위치에서 아 오늘 직접 사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밑으로 자 8만3천원대 그리고 8만원대 안깬다면 거기만 지지한다면 자 8만원대 정도만 지지한다면 자 위로 9만6천원에서 10만원까지 바라볼 수 있겠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약간 매수세 잡혔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것은 나중에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뭐 약보합입니다. 자 여기 강한 저항대 쉽게 뚫고 가기 힘들 것이다 말씀드렸고 자 여기 횡보 왔다갔다 좀 할 것이 됐는데 20일 돌파해냈기 때문에 여기를 안깨고 자 횡보하다가 상승시도 잡고 나오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수급은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승세 나와도 45만원 인근 가면 강한 저항대 예상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HLB 자 접근하지 말자 그랬고 접근하지 말자 했던 그 가격대 인근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 위에서 잘 했던 분들은 수익 났을 테고 자 이제 한 2주만에 본전 제가 접근하지 말자는 그 가격대까지 왔습니다. 자 위험관리 차원에서 상승하더라도 쫓아가지 말자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이제 밑으로 처지게 되면 본격적으로 자 여기 10만원과 11만원 사이에서 박스 이룰 가능성 높고 10만원 깨지면 밑으로 더 9만원대까지 더 처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 이건 나중에 뭐 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만 소폭 외국인 매도 우위인데 이것은 나중에 결과 나와봐야 되겠습니다. 신라젠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까지는 올라타는데 성공했고 아직까지 매수 타이밍 잡기에는 부담스럽다. 올라가도 10만원대 저항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더 기다리자. 네이처셀 여기 27,000원 깨지면 밑으로 하락할 폭 22,000원까지도 열려 있으니 이거 지지하는 27,000원대 지지하는지 잘 체크하시자. 그리고 위에 저항대 3만원 대 3만 1천원대 저항대 만만치 않거든요. 이거 잘 돌파하는지 여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번째 시간으로 셀트리온 삼형제와 바이오즈는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자 여러분들 그냥 제가 제목 재밌게 한 것이지 뭐 제가 말하는 대로 다 맞고 제가 말하는 대로 하면 다 돈 번다 이런 뜻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하루하루 바이오즈들 좀 체크해 나가는 그런 방송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지인들에게 SNS로 닥터케이 유튜브 추천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전 다음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